안녕하십니까 쟤는 소윤이구요. 저는 소윤의 아빠입니다. 어떻게 오늘 하루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.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구요. 아 저를 말구요. 아 갑자기 생얼이 나타났어요. 고구마 안녕 난 쟤 싫어하는데 쟤는 저를 좋을까? 쟤가 코가 조금 안좋은데 고양이 빨고 지랄하네. 어이구 쭈구리 으흠 오 소윤아 저거 아파준거 아니야? 어이 쭈구리 어이 쭈구리 톡톡톡 오 영어 잉글리시 러브 뭐나 오 저거서 많이 봤는데 소윤아 저거 나 아파준거잖아 오 저거 기가차게 좋은거야 그렇지 짜가지고 문져봐 확실히 뭔가 달라 아빠가 저거 바르고 나갔더니만 나보고 복톡수 맞았네 미친놈들이 왜 쟤네들은 이런걸 안 써봤거든 아빠는 니 덕분에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딱 바르고 순간 바르고 바깥에 나가면은 확실히 뭔가 느껴져 촉촉하고 뭔가 아빠도 피부도 좀 건성이잖아 안까지 좀 촉촉한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르르르 봐봐 뭔가 틀려 뭔가가 굿 오케이 굿이지 굿이라 야 아직 안끝는데 그 어 연지곤지 찍고 연지곤지 아니고 연지곤지는 빨간거 파란거 헐 그리고 신호등인데 싹싹만 대어주세요 옆으로 샥샥 톡톡톡 안치냐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어 톡톡톡 예뻐 예뻐 됐어 인마 됐어 됐어 까불고 있네 또 그거 먹고 쿠션이구만 오케이 터치 뭘 놀랬나 아쭈 끝났어 뜨두둑톡톡도DER 아우 충분히 포해 아우 좋꽈 최고? 너 뭐가 누가 아빠 최고? 이제 눈썹 남았구만 чуть 에이 그만 흔들어 대고 인마 눈썹 그려 쏙쏙 발라봐 쏙쏙 강원도 사투리 쏙쏙 발라봐 야 소윤아 저거 원래 저만큼 확싫으려는거냐 길게는 안되고 눈썹이 오우 눈썹 확 티가 나는데 아빠도 눈화장 한번 해볼까 에이구 거울이냐 에이구 저건 나도 모르겠다 아빠가 저런거 발라봤어야 알지 오우 색깔이 변하네 다르네 소윤아 너 짝짝이 눈 저래가지고 앉아봤나 아니라고? 방금 그 표정 아닌 표정이지? 뭐 이제 좀 인간이 되어가는거 같아 니가 봐도 신기하지? 쟤 뭐 밖에 비오냐 중얼중얼 비오는 뭐가 애오는 소리같아 다크 뭐야 깜짝 놀리네 닦고 어헝 거울이구나 휴대폰이냐 저거? 아니구나 화장품도 그구나 뭐야 저건 또 오 눈가리 이상해진다 아 쭈구리 오 쌍꺼풀 사는데 아 눈가리 이쁘네 아 죄송합니다 눈가리라 해서 눈 잉글리시라 아이 빨간거냐 저거 뭔 색깔이냐 오 저거 몇가지 색깔이냐 다 바르나 저거 또 칠하냐 번덕칠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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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니 저거 할머니가 봤다하면 니 뭘 하겠나 저거 이 가시라야 눈가리에 번덕칠한다 번덕칠한 그럴거 아니냐 니 속눈썹 별로 없는데 연장했구나 저거 뭐냐 또 그런걸 아빠한테 보여주면 어떡하냐 저거 알지도 못하는거 아는걸 보여줘야 아는거 아우 저거 눈 안찌렸냐 저거 어우 겁나 아빠 무섭다 야 야 너 저거 옆눈으로 새카맣게 확 나가게 해봐 오페라 가수들처럼 저것도 이름도 모르겠다 아빠는 저런걸 아우 섬세한데 오우 잘하고 있어 오우 야 니 연예인 눈 닮았어 어우 재쌍 눈가리 개 커 니 시력 아주 좋구나 눈으로 다 보이는거 아빠는 안경 안끼면 안 보이는데 시력 좋네 오우 니 완전 다른사람됐구나 넌 참 행복해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딸로 태어났으니 니가 저정도 얼굴이 딱 되지 너 쌍꺼풀이 참 이뻐 너 코도 이쁘네 아하 콧대를 세웠구만 콧대를 세운 코에 대해서 더 세우는구만 아주 나를 세워라 나를 코에다 뭐것도 세려고 그만 발라도 되는거 같은데 또 바르나 어쩌 저거 뭐냐 또 턱 밑에 수염 없애는거나 저게 아 부드러운 소리네 오우 너 저 여드름체는 뭐냐 저거 뭘 보라고 이씨 뭐 어떤거 왼쪽 오른쪽 탁 떨어뜨려가지고 탁 잡히는거 니 바르면 되지 아빠가 알고 있는 붓 오우 저건 알지 볼터치 볼터치 저건 알지 입 꽉 다먹게 해라 이씨 먼지 다 들어간다 확실히 넌 훌륭해 좋은아빠를 봐가지고 좋은아빠 얼굴인데 탁 저런 얼굴이 나오니까 탁 대잖아 저거 뭐냐 입술이냐 뭐냐 루쥬? 루쥬나 입술티? 입술 바르는거 그냥 아빠는 잘 모르니까 헉 주새끼 잡으면 입술이지 저기 어디 꼭 주새끼 잡으면 빨간거 어디있지 저거 주새끼 잡으면 금방 잡으면 먹고 난 입술이네 저거 이쁘다 저거 뭐야 저거 색연필? 빨간색연필? 문방구 안팔지 저거 설마 문방구에 팔겠나 만족해? 아 죽으리 아 죽으리 뭐야 뭐야 벌써 다 됐어? 몇마디 안했는데 이제만 조금 시작하려 하는데 벌써 끝났구나 고양이 안고 내게 밥 잘 먹나 저거? 꼬려보는거 봐 고양이새끼 저거 다 끝난거야 이제? 제가 많이 서툴렀어요 죄송해요 이쁘게 봐주세요 세용